안녕하세요. 얘는 앞치맛살입니다. 다 쪽으로 올릴게요. 얘는 제비추리살 색깔이 좀 더 진하네요. 아, 맛있겠다. 왜 안 익지? 듬뿍 조 참기름 조 손으로 올려주세요. 앞치맛살비빔밥 동동 동동 묵은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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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진짜 커요 와.. 진짜 커요 너무 맛있다 참기름 으음 으흠 으음 으으음 퐈 으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